지금 다가보면 와인아웃 지금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전국에 후가 앞에서 사물을 보내주고 있구요 어떤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은 있는데 어디있어? 우체국에 있죠 반면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뭐 병원에 있거나 또는 슈퍼넣게 있는거죠 많은 그들은 아마도 네 뭐하는거야? 원래 베이컨터가 빙인데 멍하게 스케어 응시하고 있는거죠 아무것도 안한도 기다리고 있는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알죠 뭐로부터 여기 문장을 좀 잘라보면 NO가 알다는데 FROM EXPERIENCE가 중간에 껴들어갖고 대기야를 아는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아는데 경우부터 알죠 아무것도 안하고 게으르게 기다리는것이 불쾌한것이란거 알죠 기본적인게 아니라는거 아는다는거죠 그러나 매일매일 매년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 들어가는거야? 기다리는 상황으로 들어가는거죠 무엇이 가장 작은 의도도 없지 어떤 의도? 그들의 마인드를 엥게이지 할 의도도 없이 엥게이지가 뭐죠? 원래 엥게이지가 참여시키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마음을 참여시킨단말을 뭐라고 하면 마음을 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니까 마음을 쓰려는 가장 작은 의도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들어가는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들어가는거지 그들은 컨디션 네 컨디션 컨디션이 뭡니까? 그들 자신을 컨디션하는데 어 결정한다 제안한다는 얘기도 그들은 그들 자신을 결정하는거 제안하는거야 만족하도록 뭐에 만족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에 만족하도록 그들 자신을 결정하는거죠 뭐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아야된다 주제가 이거네요 대신에 여기가 핵심 문장이네 대신에 네 주제명은 뭐해라? plan on head 미리 계획해라 그쵸? 뭐해서 이 도수 도수인데 그 불가피한 시간 그 불가피한 시간을 위해서 미리 계획해라 뭐할때? 네가 기다리도록 강요되어있을때 기다릴때 뭐해야 될지 계획해라 만약 네가 뭐해 들어갈거 같으면 아마도 기다린 상황이 들어갈거 같으면 be short be short be short be short 뭐? 엉망만 하라 확실하게 엉망만 하라는 얘기예 pickup 책을 가져가거나 퍼즐 노트북을 너와 함께 가져가 auntadeме 그리고 누군가가 뭐 할 때 인사하듯이 말할 때 인사시로 말할 때 니가 기다리만해서 소리해 라고 말할 때 넌 대답할 수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어 나는 뭔가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